안녕하세요 오늘은 kf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퍼런스 시리즈 1980년도부터 90년도 중반까지 나온 레퍼런스 시리즈입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레퍼런스 시리즈가 103-3, 103-4, 104-2, 107까지 나란히 비교한 적도 있고 이외에 다양한 레퍼런스 시리즈를 좀 사용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상극기인 107 리뷰가 되겠습니다 107-2도 있지만 해낙리뷰는 107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kf 레퍼런스 시리즈의 상극기가 가지는 높은 밸런스와 성능을 세월이 꽤 지났기 때문에 또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중형급 톨보이 사이즈가 되겠고요 특이하게도 상면 쪽에 포트가 있는 방식입니다 아주 독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kf 레퍼런스의 최상극기에 해당하는 만큼 뭔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기종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소리 성향은 깔끔하고 풍성한데 자극이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뉴트럴한 느낌이 다가오는데 모니터적인 성향하고도 언뜻 닿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러한 모니터적인 기종들이 저역의 풍성함이나 이런 단단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반에 107은 풍성하면서도 유려하고 그런 가운데에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이라는 표현이 지금 기준으로도 약간 새롭게 느껴져요 그럴만큼 당시로서는 상당히 새로운 밸런스를 가진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악이란 클래식이라든가 올라운드에 가까운 기종이지만 보컬 정도와 클래식 정도의 굉장히 좋은 느낌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추천층은 큰 방향에서 큰 거실 정도에 적합하다 싶고요 규모 있고 기품 있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원한다면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 대비 성능비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KF가 추구하는 이 사운드가 다소 밋밋하기도 하고 뉴트럴하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비비드한 아주 선명한 이런 느낌 색채감이 아주 뚜렷하다든가 아주 진하다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밋밋한 듯 하지만 굉장히 넓고 깊고 다 있을 것들 다 있단 말이에요 결코 여기에 대해서 사운드적으로 나쁜 사운드다라고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력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이름난 특정 장르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종들에 비해서는 약간 밋밋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KF가 추구하는 사운드의 형태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넓은 관점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형 보시면 기죽하고 그릴이 이제 사각형으로 된 게 딱 위로 올라가는 덮는 위에다 올려놓는 그런 타입의 그릴이 들어갑니다 구조적으로 밑에 우퍼가 두 발, 슈퍼 두 발이 들어가는데 덕트가 후면 전면에 있지도 않고 104처럼 상면에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위쪽 부분이 분리가 되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트위터 미드가 담겨진 부분이 따로 있어서 좌우로 회전이 됩니다 105-3 같은 경우는 상하로도 회전되는데 그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트위터는 T33 트위터를 사용합니다 이 트위터를 사용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미드 같은 경우는 B110 미드 레인지가 사용됩니다 굉장히 폭넓게 사용된 두 T33과 B110이 사용됐고요 윗부분과 우퍼 쪽은 XLR 단자로 연결이 되는데 버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우퍼는 이 캐빈의 안쪽으로 두 발이 하향을 보면서 설치가 되어 있지만 또 포트는 상단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저역이 좀 나오는데 그렇다고 저역에서 중고역이 마스킹 된다든가 이런 느낌이 없다는 것도 저는 저로서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단점 포인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F3 끄기의 사운드로서는 어떤 일반적인 분들 기준입니다 그런 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임픽 사운드적인 매력, 개성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아까 말씀드렸으면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뉴트럴하기 때문에 뭐 어디에다가 매칭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자신이 끌고 가고 싶은 사운드로 변경해내는 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크기 대비 저역 수준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저역의 위치가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밑으로 저역은 초저역 계열은 확실히 깔려주는 것들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약점까지는 아닙니다 특징입니다 KF T33 트위터는 자석유체가 상당히 대부분의 특히 104와 10C 같은 경우는 많이 말라있고요 유난히 104쪽이 좀 많이 말라있더라고요 자석유체가 보충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자석유체가 마른 부분 때문에 트위터가 원활하게 코일이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제거하고 다시 자석유체를 보충이 된 작업을 하지 않은 기종이라고 하면은 수리점을 통해서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고역이 좀 답답하다 싶으면 자석유체가 말라가지고 원활한 이동이 안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내부에 우퍼 두 발이 사용되는데 거기에 엣지도 들어가고 도넛 대치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열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통째로 들고 관련이 107, 104 굉장히 크고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개인들이 임의로 열어서 유닛만 빼서 택배를 보낸다거나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타입이기 때문에 관련한 고체에 유닛도 우퍼만 4개 거기다 도넛 대치까지 들어가고 트위터 자석유체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 스피커 자체 가격은 싸지만 이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된 기종을 사시게 되면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좀 소요가 된다라는 부분 매칭은 무난한 편이라 뉴트럴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를 체감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녹음은 AVI S21 기종으로 녹음한 게 지금도 올라갔습니다만 크렐 500i라든가 이렇게 짱짱한 앰프를 물려주면 또 그에 또 잘 따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비추드리는 분들한테는 중고 구매에 따르는 양품인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수리점을 찾는 것도 좀 어렵게 생각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드립니다 반대로 수리점을 찾아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높은 가격대비 성능비를 가진 기종이 됩니다 KF 상극기에 대한 어떤 막연한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기대가 큰 만큼 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 있단 말이죠 또 좀 별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들고요 카리스마 있는 사운드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비추드립니다 큰 비추드립니다 혼자서 쉽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스피커를 원하신다면 그쪽에서도 비추드립니다 KF 107은 큐브가 있는 기종이에요 그래서 큐브를 쓰게 되면 저역적 반응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EQ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107은 그래도 좀 있다 있는데 104라든가 103 같은 경우는 거의 대체로 없습니다 저의 판단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라는 판단입니다 전용룸에서 확실하게 더 깊게 떨어지는 저역을 구현한다라든가 아주 세밀하실 때까지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는 걸 원하신다면 있는 게 좋고요 꼭 예초에 없는 걸 구현을 파셨다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쓰셔도 괜찮다 정도의 말씀드립니다 107은 저는 재밌게 봤던 나의 해방일지 이런 걸 보다가 중간에 이런 장면에서 저 KF 107이 왜 저기에 이렇게 나와있지? 했는데 조형물이었더라고요 지인분과 같이 구입하면서 제가 신이 나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릴의 구조도 특이했고 그래서 재미있게 저는 만족하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드 오디오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로 보는 부분이니까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한 사운드와 감동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A 드리겠고요 가격 대비 성능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A 플러스입니다 내구성이나 하지만 수리 같은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C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가격 대비 성능비에 따라오는 부분이 저 내구성 수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잘 갖춰진 게 확인이 된다 그리고 또 그걸 너무 오래 전에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 5년, 10년 내에 작업을 한 그런 기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기회되실 때 써보시면 써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을 만한 흠 찾기 굉장히 어려운 좋은 스피커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되면서 반대로 이러한 단점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KF 레퍼런스 시리즈 80년대, 90년대 나온 레퍼런스 시리즈가 가장 KF 레퍼런스 시리즈가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KF 35A랑 같은 유닛을 썼지만 또 약간은 다른 듯한 소리를 내주는 101도 재밌게 써봤고 105-3 이때는 저가 오디오 한 1, 20년 차 정도 됐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메리트 있게 못 느꼈지만 이게 약간 심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디오를 오래 하시는 분들에게 어필될 만한 그런 스피커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맨 왼쪽 103-3 그 옆이 103-4 그 옆이 104-2 맨 오른쪽이 107이 되겠는데요 레퍼런스 시리즈 대부분 다 좋습니다 가격, 성능이 다 좋고요 그 중 103이 상당히 좋다라고 느꼈고 107도 상당히 좋고 104도 굉장히 좋고 뭐 다 좋아요 이게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능 대비 분명히 가격 대비 메리트는 있어서 요런 부분들 직접 엣지를 뭐 교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리 좀 보낼 수 있는 능력 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다 이후에는 이제 레퍼런스 시리즈가 90년대 이후의 제품들로 거의 2000년대급에서는 다른 또 새로운 레퍼런스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데 이쪽은 제가 많이 써보진 않았습니다 큰 인상을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앞전으로는 K-PONCHEROTO라는 요런 제품들도 굉장히 인상 깊게 좋게 써봤고요 운동장 우퍼 굉장히 마름의 매력이 고유의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코랄도 상당히 B1 8인치 우퍼를 사용하는 좀 더 한 발인데 좀 더 크죠 요기 정도 상당히 나름의 매력이 고유의 매력이 있었고요 레퍼런스 104라는 모델인데 요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시대 레퍼런스 시리즈 지금 말씀드린 80년대 90년대 레퍼런스 시리즈가 좋았다면 2000년대 레퍼런스 시리즈보다는 60-70년대 레퍼런스 시리즈도 한번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다음에 또 지금 말씀드렸던 나머지 기종들도 기회될 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